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권을 잡으면서 한국 핵무장 추진론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행 정부가 시작되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북한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유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핵무장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탄핵 소출을 당하고 수많은 소송이 시달리다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가 이제는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구원의 때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임기 첫 해인 2025년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핵무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긴장되는 것은 2027년입니다. 시진핑의 사면임 여부가 결정되는 이 해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라 2025-26년에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라 할 수 있죠.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지지기반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근 당선된 트럼프는 한국의 축하전화를 받으면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의 압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그의 리더십으로 미국이 더욱 위대해지기를 기원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죠. 이에 트럼프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직권으로 한미 안보 협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이기에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핵무장 관련 입장은 그의 첫 대선 후보 시절부터 뚜렷했습니다. 2016년 공화당 경선 때 이미 그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핵무장을 연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핵무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그의 속내를 짐작할 만한 단서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입니다. 콜비전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인터뷰에서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도 고려 대상이라는 폭발적인 발언을 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외교 정책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모호한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라 할 수 있죠. CNN 미팅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같은 나라를 지키느라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한국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는 어떻게든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트럼프가 던진 또 하나의 폭탄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가장 의뢰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위협 그리고 이와 맞물린 청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예교구입니다. 미 의회가 트럼프의 뜻에 따라 국방소권법안을 수정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는 자신의 전임 대통령 시절을 회고하면서 한국으로부터 6조 9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달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연간 무려 14조 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보다 후배나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주한미군 철수가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미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측 외교안보 인사들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는 의회와 행정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트럼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대북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노리는 그의 야망이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죠. 선거 유사 때마다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을 잘한다, 그는 날 좋아했다, 우린 잘 지냈다며 김정은과의 친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도 자신과 김정은의 전화통화 한 번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고, 이런 북한의 완강한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고려하면 그가 갑자기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앞으로 동맹국들에게 더 강한 군사력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데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트럼프의 존중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잠재적 핵득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핵무기는 실제 사용이 아닌 보유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하는 무기니까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은 뗄래에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자연스레 다른 쪽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의 핵심 참모진들까지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은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1992년 이후 중단된 핵실험까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는 미국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부족하다며 자유진영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의 미사일 사전고리가 크게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의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국은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특성상 중국의 앞날은 바람앞의 촛불처럼 불안정해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